내 문제의 해답을 다른 사람에게서 구하지 말라 내 문제의 해답을 다른 사람에게서 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양면적 가치가 있습니다 양면적 가치라는 것은 뭐냐 생각과 감정이 서로 대립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마음은 여기 있는데 머리는 저쪽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둘이 갈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슴, 하트와 브레인이 따로따로 노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환경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어떤 전자회사 다니는 제일 좋다라는 회사 다니는 어떤 사람입니다 고급 두뇌입니다 똑똑하고 또 당장 퇴직을 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서로 스카우트해 가려고 그래요 특별히 경쟁 회사들이 이 사람 들어가면 크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업 정보를 다룬 핵심 인재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사람이죠 그래서 경쟁 회사에서 무슨 요구를 해달라고 해도 다 들어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가치가 수백억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성실하거든요 성실하고 충성스럽고 얼마나 좋습니까? 실력도 있고 충성도도 있고 그런데 갑자기 먼지방으로 발령이 났댑니다 사실 이 회사에서는 의례적인 거예요 승진을 위해서 한번 약간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거는 근로계약서에도 이미 있는 것이고 이건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등하는 거예요 먼지방으로 정근을 갔기 때문에 부모님과 떨어져서 산 적이 한 번도 없다 서른 넘었는데 부모님이 문제인가요? 30년 가까이 지낸 친구들이 있다 이런저런 얘기를 듭니다 향수병에 걸린다 정신적인 혼돈이 올 것이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이렇게 상담을 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문제가 뭡니까? 지방전근이 문제인 것 같죠 지방으로 전근하는 문제 이게 너무나 힘들다 지방발력이 너무 힘들다 이 문제같이 보이고 이걸로 기도 제목 샀고 또 이것이 문제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잘 보니까 두 가지로 껍데기를 벗겨낼 수 있어요 가면을 벗겨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스스로 만드는 환상이에요 지방이라고 하는데 어디냐 하면 천안 정도예요 출퇴근이 가능할 정도의 거리예요 약간 불편은 하지만 그리고 정서적으로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서울 살던 사람이 천안 감히 향수병 걸리나요? 그것도 거짓말이죠 그리고 관계가 깨지는 것도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말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건 환상이에요 그건 깨버려야죠 아닙니다 이거 절대로 둘째 진짜 이유는 뭐냐? 돈이에요 진짜 이유는 돈입니다 경쟁회사에서 가면 파격적인 대우를 받습니다 지반죄 정도 얻을 수 있대요 거기다가 고급 정보를 주기만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라니까요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유인데 이 얘기를 못하는 거죠 자기부로 그래서 그냥 변죽을 때리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지방 발령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지금 어렴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액면 그대로 사실인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되게 많아요 진짜 본의가 뭔지는 되게 숨깁니다 숨겨서 문제가 되는 거죠 상담이라고 하면 굳이 상담이라고 하면 껍질 벗기는 게 상담이죠 환상 깨라고 그랬죠 무슨 천안이 시방이냐 네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환상이고 말도 안 되는 거 알지 금방 동의합니다 이건 아니에요 돈이 목적이다 쉽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맞죠 너의 천박함이다 천박함이 드러내고 싶지는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방 정문의 어려움이 아니라 돈이 핵심 문제였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라 너 그 회사에 만약에 간다 그러면 다른 회사에 간다 그러면 너를 데려가는 이유가 뭐냐 이용 가치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용 가치 사라지면 버리게 될 거 아니냐 사람이 그렇잖아요 한 번 배신한 사람이 또 배신합니다 한 번 주인 문 개가 또 문다면서요 그러니까 잘 봐라 너는 지금 네 안에서 나는 사기꾼이다 나는 신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양면적 가치거든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봐라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성장이다 너 전긍하는 이유가 성장을 위한 전긍 아니냐 그런데 경쟁회사에 가서 고급 정보 빼돌리고 물론 승진이 하겠지 돈도 벌겠지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성장이 아니고 그건 배신이라고 그러고 그건 불충성 그런 거 아니겠냐 정리됐죠 문제였던 게 환상 깨져버렸고 문제의 핵심이 돈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가는 건 아니죠 성도가 금방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천안 근처에 가서 충성스럽게 잘 뛰고 있습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이렇게 하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속여요 속이고 내 문제의 해답을 남이 풀어달라는 식으로 와요 왜 속이기 위해서 자기 양심을 속이기 위해서 그래서 상담은 답을 얻기 위한 것보다 속이기 위한 행동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허구헌 날 상담이 직업인 사람이 있죠 맨날 이 교육자만 한 상담 저 교육자만 한 상담 한번 잘 들어봐요 그 사람이 악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보다는 하나님 옆에 부르지는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천안 때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건데 우리 악함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인간에게 나아가서 속이는 방향으로 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거 해결책 한번 보십시오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자신의 소원에 대해서 정직하라는 거예요 소원에 대해서 정직하라 지금 우리가 4장 뒷부분도 읽었는데 거기에 초대교회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인기 절정이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헌금을 많이 했는가 봐요 바나바는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물려받은 재산이 많았던 것 같아요 원래 이름은 구부로 출신의 요셉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으로 있었는데 너무 헌심도 잘하고 초대교회에 굉장히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름을 바꿔줘버렸어요 이름을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지가 바꾸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도들이 바꿔주는 거예요 별명이에요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건 뭐냐면 위로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정말 위로 잘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칭찬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기 보니까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고 그래서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하는 굉장히 많은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게 부러웠던가 봐요 그러면 부럽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나도 저렇게 바나바 같이 별명도 없고 요셉까지 저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게 왜 나쁜 거예요 그게 좋은 소원이죠 나도 저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저렇게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지금 있는 거 부족하더라도 과부의 두렵던 같이 그거 가지고 헌신하든지 아니요 구하든지요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물질적인 축복을 부어주셔서 나도 교회를 잘 성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이끌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직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실 이 사람이 원한 건 칭찬인데 정직하지 않잖아요 나는 칭찬을 원합니다 그런 칭찬도 괜찮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헌신해서 얻는 칭찬이 왜 나쁜 거예요 나도 저렇게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었는데 아닌 척하잖아요 칭찬 아닌 척하고 그다음에 헌신하는 척하면서 빼돌리고 그러니까 사기죠 이게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정직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같은 문제에 성교가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교 자영업을 하거나 물질적인 넉넉함과 시간이 있거나 하면 성교를 좀 많이 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든지 아니면 부러우면 구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회되는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럼 다 구하라고요 그런 소원도 다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소원이 생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 구하면 정상적으로 가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소망을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게 왜곡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틀린 건 아니에요 욕망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 옆에 부해서 정직하게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추니까 문제가 되죠 성장을 위해서 좀 기다리든지 아니면 더 큰 축복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올바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대해서 절대로 합리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이 되는 건 간단해집니다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것도 간단한 예를 한번 든다 그러면 이번 네팔 선거를 갔습니다 목요일 날 우리 전체 일정 가운데 굳이 관광이라고 하면 딱 하나 있었어요 새벽에 4시 반에 깨서 예배드리고 사랑곳이라는 남산한 두 배쯤 되는 전망 좋은 일출을 볼 수 있는 데를 올라갔습니다 그거 하나예요 다 가자 그랬어요 가자 그러고 못 갈 수 있는 사람은 못 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나푸르나까지 가서 일출 보는 건 좋은 거잖아요 하루 정도 그러면 가거나 혹시 못 가는 상황이 되면 몸이 아프거나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능력이 안 되거나 안 가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체력적으로 딸려가지고 못 가겠습니다 여기서 쉬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런데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악인이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되는 겁니다 자기가 못 가는 상황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지난번에 갔는데 왜 또 가냐고 지난번에 간 적 없어요 1차 8차 딱 두 번 갔어요 뭘 지난번에 여러 번 가요 그따위 소리 하면 안 돼요 입 다물고 있으면 돼요 마스크라도 쓰고 있으라고 그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상에다 성교까지 와서 왜 관광이냐 그러는데 이거 왜 관광한 거 없어요 그리고 우리만큼 오기 전까지 성교했던 데도 없죠 그리고 그날도 일찍 깨가지고 갔다 와서 람가도 교회 사약 다 했어요 다 왔다고 문제없다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게 악인 되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대적자가 돼버리잖아요 합리화 때문에 또 봐야 별 거 없다 별 거 있어요 보지도 않고 왜 딴소리에 평생 이 사람은 비디오로만 다 보길 원합니다 뉴욕도 비디오로 보고 도쿄도 비디오로 보고 그럴 리 없거든요 진짜 보는 거와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는 뭐예요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잠깐 말을 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연세 드신 분이 올라가면 다칠 수 있다 그럴 때 네 걱정이나 하라 이런 말이 그때 필요한 거죠 잘 보세요 우리가 많은 순간에 내가 한 행동이 마음이 안 들어요 내가 하는 행동이 뭔가 이렇게 부족해요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낮은 곳에 왔습니다 참 부러운데요 나도 저런 모습이 되길 원하고 저런 식으로 헌신하고 저런 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오히려 기뻐해 주지 못할지언정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를 하여금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유혹을 준다니까요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모든 말들이 그게 정죄가 되고요 그게 비난이 되고 그게 공격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공격한 내용들이 뭐예요 다 자기 자신의 행동들을 합리화시키는 것 때문에 나온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심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 절대로 합리화시키는 용기 되지 않기로 원합니다 합리화 강한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싫어하지만 사람도 싫어해요 되게 인기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합리화시키려는 사람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니까요 가만히 그냥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으면 문제가 없죠 다윗의 강점이라 그러면 바세바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얘와 하나 들고 바로 너다 그러니까 합리화 안 하잖아요 얘 전비다 하고 무릎 꿇고 더 말이 없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아둘란굴에 400명이 왔는데 문제 있는 사람들 투성이 아닙니까 대사가 없어요 여러분 위기 순간마다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대사가 없어요 입 다물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만 있을 뿐이에요 합리화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안 하니아 삽비라의 문제가 뭐예요 이 사람은 식이 질투 부러워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 다 합리화잖아요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일부 챙겼다 그러고 그럼 죽어요 그렇죠? 안 하니아 죽고 또 삽비라에도 기회 줬죠 넌 뭐냐 그랬더니 똑같은 소리 하잖아요 그도 죽어요 이거는 초대교회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합리화시키면 죽음이에요 죽음 여기서 사이드로 하나 더 붙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교제의 중요성이죠 안 하니아 삽비라 이 사람이 부부가 아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한 사람만 이러면 안 돼 그러면 되잖아요 안 하니아가 그러면 삽비라가 안 돼 그러든지 삽비라가 그러면 안 하니아가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안 하니아죠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둘이 죽이 맞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교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만나면 손해가 되는 교제가 있습니다 만나면 손해가 되는 교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을 만났더니 기쁨이 있긴 있어요 좋긴 좋아 그런데 자꾸만 예배를 떠나 그리고 기도가 줄어들고 충성심이 떠나고 성교 안 가게 되고 자꾸만 교회 밖에서 만나고 딴짓해 딴짓 그 안 하니아 삽비라 조합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면 안 가던 기도회를 가고 안 드리던 예배를 드리고 안 가던 성교를 가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좋은 만남이에요 만남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결혼하고 난 다음에 부부들을 보면요 결혼하고 교회 멀리 소홀해진 부부가 있고 천연 초각대로 별거 아니었는데 결혼을 안 한 다음에 더 뜨거워진 부부가 있어요 더 설명 안 하겠어요 어떤 건지 알겠죠 한 놈은 망할 놈이고 한 놈은 흥할 놈이에요 조합이 중요한 거라고 그런데 그 조합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합리화가 없어요 누가 얘기할 때 분노도 안 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다 이런 속성이 있거든요 정직하지 않아요 자기의 본 모습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들키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그런데 본심에 대해서 잠깐만 다른 사람들에게 묻지 말고 자기한테 봐야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 죽순 날 있잖아요 자꾸 우리 사모한테 가서 물어봐 오늘 설교 어땠어? 내가 알거든 그것도 설교냐 이런 게 느낌이 오거든요 너 진짜 범죄야 그거 뭐 이렇게 느낌이 오는데 그러면 그거 갖고 하나님 옆에 나가면 되는데 상담을 빙자해서 어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도 일말의 은혜를 받아서 뭐 이런 거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정말 악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짓 하면 안 되는데 요즘은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말이 없어 아무도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그런 식으로 정직하지 않아요 인간이 그런데 그런 유혹이 막 와요 그렇게라도 위로받으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잠깐 합리화시켜요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사실은 그거 잘못된 거거든요 그리고 부러운 거거든요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갖고 하나님 옆에 나가서 안타깝다 그래야지 하나님 안타깝습니다 정말 눈물 납니다 정말 주님 정말 하고 싶은데 저에겐 기회가 없네요 뭐 이렇게 나가면 주님께서 그걸 귀하 그게 기도가 되잖아요 귀한 거 아니에요 한나 보세요 한나가 합리화시켰냐고요 문제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지 그런데 우리는 한나같이 그렇게 안 해요 합리화시킨다고 내가 왜 애를 못 낳았는지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기 시작하면 엘가나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분인나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가일 수도 있고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까지 가잖아요 합리화는 원망으로 끝나요 원망으로 원망은 아시죠?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죽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이것도 원망이잖아요 원망하다가 죽었어요 합리화 이거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소원의 정직성 그리고 절대로 합리화시키지 말고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부족함이 우리에게 기도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홍대세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을 가지고는 잘 베풀고 또 우리의 결핍을 가지고는 그것이 합리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한 부르지짐이 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정대기를 추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65장 찬송하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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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